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사랑의 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생들도 같이 서로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법적으로 자유인입니다. 자연인이 아니고 자유인입니다. 이러한 말씀 가지고 완전히 해방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 66권 말씀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구원 문제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냐고 질문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런 절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 가지고 예수를 나의 구조로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는다. 믿는 자 그래서 믿는 자 간단해요. 믿는 자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독생자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습니다. 구원의 유일성을 한 구조로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66권의 요절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모르는 교인들은 거의 없죠.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과 상벽을 이루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성경이 다 불타 없어진다 해도 로마서 8장만 있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라고 말할 만큼 중요한 말씀이 이 말씀이 뭐냐 영적 해방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영적 해방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주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의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완전 우리를 시원케 하는 그런 살다 같은 말씀이에요. 그야말로 모든 묵은 체중을 그야말로 확 그렇게 내려가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오늘 제목입니다. 완전히 해방된 인생이다. 완전히 해방됐습니다. 완전히 자유한 인생이다. 소금 안 돼요. 나는 완전히 해방된 인생이에요. 완전 자유한 인생이다. 유명한 강의 설교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로마서 말씀을 가장 감동적인 장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8장은 정제가 없다에서 시작을 합니다. 정제가 없다로 시작을 해서 끊을 수 없다. 불리할 수 없다.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하는 아주 감동적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삶을 완전 보장된 그런 삶으로 인도하신다. 완전 보장된 삶이 뭐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간다. 다 죽어요. 안 죽을 사람이 없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요. 그런데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생이냐 영벌이냐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간다.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겠냐? 죽는 게 제일 중요한데 죽으면 우리 천국 가는데 바로 천국 입생인데 뭐 문제 될 게 뭐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계자 성도들은 이 확실한 축복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영적 해방 선언을 제대로 믿고 사느냐 믿지 않느냐 이게 따라서 신앙생활이 누리느냐 누리느냐 갈라집니다. 얼마나 복음을 누리느냐 복음을 누리지 못하느냐 더 나아가서는 이 본문이 실제로 누려지는 만큼 뭐예요? 실제로 이 복음이 누려지면 어때요? 실제로 누려지는 만큼 그 사람 영적 성장이 돼요. 복음을 얼마나 누리느냐 따라서 영적 성장이 되어지고 누리지 못한 분들은 성장이 안 돼요. 그리고 누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이상하게 만나는 사람에게 가는 곳마다 영적 영향력을 입혀요. 영향을 입힌다고 영적 성장하는 사람 특징이 그래요. 영적 성장 못하는 사람들은 영향을 못 미쳐요. 날 만나는데도 하나도 복음에 영향을 못 미쳐요. 본인이 전혀 감동이 없으니까. 불신자에게는 해방 선언을 선포해 나가는 것이 뭐냐 전도와 성교예요. 당신도 나처럼 자유인이 되라. 당신도 나처럼 완전히 해방되라 그러면 이 복음을 드려야 된다. 이게 바로 전도와 성교예요. 이것을 체계적으로 현장에서 시스템을 해서 지속하는 것이 전도 캠프예요. 이전 캠프, 이후 캠프. 한 번 갔다 쓱 갔다 쓱 오는 그런 행사가 아니라 이걸 지속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깔아서 그야말로 한 사람 한 사람 그 현장을 분석해서 생명을 주고 답을 주는 것이 전도 캠프라고. 그리고 그 안에서 다섯 가지 기초. 다섯 가지 기초를 그렇게 계속해서 증가하는 다섯 가지 기초운동. 우리 영계의 모든 성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해방된 인생 축복을 삶 속에서 온전히 맛보면서 누리면서 영적 선두주자 되시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완전한 법적 해방입니다. 1절로 2절로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자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승리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죄인으로 고소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인으로 고소를 당하지 않는다. 그 선포의 말씀. 너는 죄인이 아니다. 누가 아무리 고소를 말해도 너는 죄인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여기서 그럼으로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데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설 기록하면서 세 차례 크게 큰 획을 걷는 그러한 시점에서 그럼으로라는 접속사를 사용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19절까지 유대인의 죄와 이방인의 죄와 온 인류의 죄들을 지적하면서 20절에서 그럼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율법의 이 모든 행위로 하나님 앞에 어려울 육체가 아무도 없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어느 누구든 온 인류는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그렇게 어렵다 하셨으면 사람이 아무도 없다. 모든 사람이 율법 앞에서는 의로운 존재가 하나도 없고 죄인된 존재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했으면 율법 앞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인간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자는 여기서 참 자유해방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아내인 자에게는 결코 정지함이 없다. 선언해버렸습니다. 마치 어두운 동굴에서 빠져나와서 광명한 천지를 쳐다보고 환호하는 사람처럼 영적 해방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 글으로는 로마스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해방받은 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밝혀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정죄라는 이 말은요. 판사가 피고에게 하는 말이에요. 판사가 피고에게 유죄를 선언할 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했다는 것은 무죄를 판사가 선언한 거예요. 정죄는 유죄예요. 그런데 정죄함이 없다. 무죄. 이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은 헬라말라 우 카타크리마 우 카타크리마 그런데 카타크리마는 카타크리마는 정죄한다는 뜻이에요. 정죄한다. 그런데 우 카타크리마 정죄를 해제한다는 거예요. 너 죄가 있는데 죄를 해제한다. 해방이다. 완전 법적으로 무죄 선언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잘 인식해야 될 부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단 말이 아니. 하나님의 자녀도 불친자처럼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마음껏 죄를 지어도 아무 상관없다는 식의 생각도 잘못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은 우리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정죄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지옥 형벌을 받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들어온 사람이 다시 사망의 세계로 들어간 일은 없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예수 믿기 때문에 세상에서 아무리 세상에서 죄를 많이 짓고 살아도 지옥은 안 갑니다. 그럼 오늘부터 신나게 죄 지을까 하나님의 자녀가 빛의 자녀가 빛 안에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육체 속 죄 속에 들어가면 육체는 죽여서 육체는 버리고 영원만 데리고 가요. 그래도 천국 갑니다. 기가 막힌 보상이죠. 여러분 지옥 갈 자격이 상실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옥 갈에 갈 수 없어요. 여러분 무조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여러분 지금껏 믿음대로 안 살아도 안 살면 세상에는 비참하게 되죠. 세상에 육체를 가지고 믿음대로 안 사네 축복 못 받지 응답 못 받지 기도 안 하니 응답 못 받지 말씀도 살지 않니 인도 못 받으니까 세상에 사는 건 실패하고 그래 살지만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구원은 받아요. 그래서 절대로 지옥 갈 그런 저주는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정죄는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들어온 사람이 다시는 사망의 세계로 갈 이유가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이런 법적 해방을 바탕으로 예수의 시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율법적 정죄의식 속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죄의식에 빠져 있어요. 정죄의식에 빠져 사니까 뭐가 되겠어요. 사람이 자유하고 해방되고 누리고 이래야 창조적 창의력도 나오고 뭔가 생산적인 삶으로 사는데 이 정죄의식에 빠져 있어요. 정죄의식. 이게 지금 한국교회 세계교회에요.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요. 불신자 친구들보다 더 자유하지 못했어요. 해방 누리지 못했어요. 왜? 교회 다니니까 매일날 교회에서 정죄하니까 율법을 가지고 그냥 죄짓지 말라고 회개 안하고 막 잡으니까 그냐말로 이건 뭐 보통 죄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인인데 무슨 복을 받겠어요. 죄인이 무슨 기도응답 받겠어요. 죄인이 무슨 목에 힘을 주겠어요. 그러니 죄인이야. 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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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살았다니까요 나는. 그래 살았어요. 뭐 죄 안 짓는 게 있나 봐. 눈 홀핑도 죄니까. 미워하면 살인했다 그러지. 여자분 쳐다보고 보면 음료 풍붙다 그러지. 간혐했다 그러지. 뭐 어쩌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모든 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회개. 교회 가면 맨날 회개하다가 보면 시간 다가. 새로운 비전이 있는 이런 은약 이런 거 몰라. 맨날 회개라. 1년에 2분씩 봄가을로 부흥산이 부흥해해. 일주일 동안 부흥해하는데 계속 회개하라고 때려잡는 거. 그 비전이 있는 거 뭐 우리처럼 2, 3, 7 나라가 보고만 듣고 무슨 랩 넣다 이런 거 없어요. 맨날 회개하라. 그러지 않으니까 교인들이 힘을 못 써요. 벌벌벌벌 떨어요. 이것도 죄인가. 저것도 죄인가. 그래가지고 맨날 불신자들 못 어울려. 왕따 당해. 노래방 가면 죄지. 그거는 불신자들 가는 거지. 어쩌다 하면 끌려갔다 막 정적이 생겨. 아이고 내가 노래방 갔다가 자꾸 차선거 안 온다고 유행가가 나오네. 쭉 하면서 막 쭉 하면서 막 쭉 내내 막 그냥 그것 때문에 막 쫄려가지고 막 전시회가 부끄러워가지고 창피해가지고 어쩌다가 막 친구들 올리다가 맥주 한 잔인데 아이고 막 술 먹은 게 누가 볼까 봐 겁이 나가지고 창피한 하나님 앞에다 막 부끄러워. 힘도 모아서 교회에 나오고 귀가 팍 죽어가지고 눈이 풀려가지고 이 정적의식이 빠져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에 그래요. 불신자들 제가 젠줄도 몰라. 일부 사람들 800만 귀신성께도 일부 사람들 눈 보세요. 눈이 아주 맑아요. 귀신거래 성기네 눈이 맑다니까 희한하게. 저 불교 저 태국 가면 우상 앞에 전화하면서 전 국민이 다 우상 앞에 전화하고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정적의식이 없어요. 그게 젠줄도 몰라. 얼마나 무서운 젠줄도 몰라. 전혀 몰라요. 자유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교회에서 때려잡으니까 그냥 말로 정적의식이 빠져가지고 기독교인만 그래요. 예원교회는 그러지 않습니다.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정적의식이 이게 신앙을 잘하지 못하기만 영적 암이에요. 암덩어리랑. 너 죄 지었지. 너 죄 지었지. 너 그 죄 지었지. 네가 그 주제에 뭐 응답받아. 네가 뭐 세임받아. 웃기고 자빠진. 계속 사단이 계속 공격한다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는 뭘 하겠냐. 내가 죄가 많아서. 이래가지고 완전히 정적의식에 빠지게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강좌하는 게 뭐냐. 정적의식 속에 빠져있지 말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은요. 사람들이 착각하기 때문에 정적의식 속에 눌려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 죄와 사효. 눌려있어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 잘 해석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거룩해져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서 완벽해져서 자유 누린다는 말이 아니에요. 왜 자유하냐 해방하냐. 단지 법이 바뀌었어요. 그거 아셔야 돼요. 법이 바뀌어요. 법이 바뀌어서 자유한 거예요. 세상법도 그래요. 아니 전에는 이렇게 하면 법을 얻겨서 법에 당하는데 여기서 법이 바뀌어요. 괜찮아. 법이 바뀐 거예요. 영적으로 과거에는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 적용되었어요. 법적으로. 지금 불신자는 다 죄, 사망, 죄 지으면 그대로 될까 봐 알아요. 불신자는 그래요. 그리고 죽음은 사망이에요. 영원한 지옥이에요. 열망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이 법에 잡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예수 믿어가지고 생명과 성의의 법이에요. 법적으로 완전히 저는 다 바뀐 거예요. 우리의 신분은 완전히 법이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보고 이 해방된 기뻄을 놓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왜 이럴까. 나는 뭐 안 되겠구나. 나는 속물이라 나는 세상을 너무 좋아해서 나는 너무 돈을 좋아해서 너무 세상 쾌락을 좋아해서 나는 너무 지식적으로 나는 안 되겠구나.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말아야 하는 얘기. 여러분 자신을 보면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찾아보다가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속으면 안 돼요. 해방된 기뻄을 놓쳐버려요. 순간적으로. 내 자신을 따라오는 거예요. 이거는요. 더 공짜로 공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3절 4절에 보면 예수 거리도의 십자가의 대속이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뤘어요. 이 엄청난 이 자유해방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값비싼 대가를 치우시고 다시 말하면 율법의 요구를 다 충족시켜주었어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 인간이 요구하는 것 다 죽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그만큼 안타까운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이 복음을 못 누리면 억울한 거예요. 맨날 율법에 잡혀가지고 우리나라 문화 자체가 세상 문화가 다 율법이잖아요. 맞다 틀리다 하잖아요. 전혀 여러분 누리지 못해요. 세상에 잡혀 살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오늘날 교회는 전의를 상실한 군인들 같은 모습으로 꽉 차있다. 전의를 상실한 군인 아니 전쟁에서 아주 활기차게 힘차게 싸워야 되는 이 군인들 전의를 상실했어. 아예 싸울 의사가 없어. 그런 군인들 처럼 꽉 차있다. 교회는 전의를 상실했어. 영적 싸움을 싸우겠다는 의욕이 없어.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밝힌 영적 해방 선언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정지의식이 빠졌어. 정지의식. 정지의식이 그렇습니다. 전혀 의욕이 없습니다. 정지의식 속에 사는 사람들은. 나 정지하고 너 정지하고 너 죽고 나 죽고 맨날 남 정지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부정적인 이런 체질 이런 사람 쓰이 못 받아요. 하나님의 절대 죽고 믿고 보험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절대 믿으라 말이죠. 믿지를 못해 해방되었다. 영적 해방이다. 안 믿어. 정지의식 속에 정지의식 속에 빠져요. 정지의식. 여러분 죄를 지은 도둑놈들은요. 도둑놈 봤어요. 사기꾼 봤어요. 제가요. 대학 다닐 때 입석 버스잖아요. 옛날에 다 입석인데 버스에서요. 서리한 서리꾼을 봤어요. 서리꾼을 봤는데요. 뒷자석에 더욱 앉아서 보니까 서리를 하는데 남의 주머니 지갑을 빼는데 말이에요. 이거 빼는데 이렇게 보니까 입에 땀이 쫙 솟자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얼굴이 불안하고 말이에요. 얼굴이 불안하고 땀이 쫙 나고 힘들게 그렇게 서리를 하는 거요. 보면서 저렇게 서리하는 저것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우면 저렇게 땀을 흘리고 저렇게 얼굴이 사색이 돼서 얼굴이 늘 하더라니까 모습을 내가 그거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더니 막 움직이니까 그것도 못하고 내려가더라고 야 하려다가 못하고 내려가고 이 죄를 지은 사람 죄를 짓는 사람 그런 자세 불안해가지고 어쩔 줄 왜 그래 사느냐 말이에요. 여러분은 정지의 의식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다음 단계 은혜를 받아요. 그 다음 사명 깨달아서 그 다음 2, 3, 7이 보여요. 자기 문제 해결하면 무엇이 2, 3, 7이 보입니까? 누가 남이 보입니까? 내가 죽을 지기인데 정지의 의식에 빠져 헤매는데 인간은요 육체를 가지고 있고 장치의 삼장 환경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게 돼 있어요. 육신의 소욕의 유혹을 따라 살게 돼 있다고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내면에 있는 갈등들 사도인데 말이에요. 로마서 7장에서 이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자기 솔직히 22절 24절입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오오라 이 말은요 비참하다. 그런 뜻이 내가 내 모습을 보니까 성령의 법이 있고 육체의 법이 있어서 이게 막 둘이서 싸운다. 그러니까 나는 성령의 법대로 내 속 사람의 법대로 살고 싶은데 자꾸 내 육체는 세상 법대로 살자고 자꾸 하니까 내가 중간에서 미치겠다. 오오라 내가 공부한 사람이로 나를 비참한 사람이래요. 아니 초신자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누구요? 이 글을 쓸 때 사도 바울 하면요 바울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예수님 다음으로 유명한 사람이요. 신장에 와서 예수님 다음에 유명한 게 바울이에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에요. 성경 14권 썼어요. 대단한 전도자입니다. 이런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육체를 가지고 살다 보니까 이런 갈등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전혀 말할 것도 없지. 세상 살다 보면 순간적으로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여기서 이 삶이 끝난 것이 아니라고 밝히고 했어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모든 것에 완전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예수 안에서 내가 자유하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예수 안에서 결코 결코 정주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경의 법이 제와 사명에서 너를 대방하였습니다. 이 말씀은요. 아무리 반복해도 진리지 않아요. 그렇죠? 반복할수록 새 힘이 쏟아나지요. 저는 예원계의 성도가 오늘부터 이 로마스 8장 1절로 2절 말씀은 매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암송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의 결코 정주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완전히 해방된 복음원에서 자유한 그런 사람이라는 존재감 이게 승리의 길이에요. 이게 승리하는 힘을 주신다고요. 그렇죠? 우리 청년의 모임이라든가 우리 구역 모임이라든가 다랍박 모임이라든가 전도회의 모임이라든가 모일 때마다 매일 먼저 제일 먼저 이후부터 고백하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 로마스 8일절 암송을 쫙 하고 화이파이브 한번 쫙 하고 자유하고 시작하시라고요. 그럼 허감이 쫙 물러가요. 전도회 모여가지고 누구 협의 안 냈네요. 협의 내세요. 이런 거 허감이 쫙 들어와가지고 그러면 이제 승리역사 안 한단 말이에요. 이 고백을 하는 순간에 이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 생각 속에 있던 이 체질이 확 성령의 대림으로 싹 때려지니까 아멘 이런 고백들을 여러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현장 변화의 주역으로 멋지게 믿음에 무한도전하시기를 주의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영을 따르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5절 6절 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예를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오 영예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바오리 불신자와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의 대조되는 모습을 언급하면서 영적인 해방을 받은 성도가 어떤 삶을 이제 살아야 되는가 그걸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 내용이 11절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영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쉽게 설명하면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된다. 성령의 사람. 본문 2절에 보면 바오리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냥 해방받았다고 말하지 않고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완전히 해방받았다라고 분명히 말한 것.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삶의 원리가 여기에 나옵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 돼야 된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 우리가 예수의 시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내 안에 내주에 계신다는 사실. 성령 내주 인도 역사. 아멘. 이걸 믿어야 돼요. 주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인도하시고 내 기도를 응답하시고 나를 사용하신다. 본문 9절에 보면 누구든지 너희도 영이 없으면 그게 또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며 받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릉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하시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성전이오. 교회요. 교회. 이건 교회당이오. 교회들이 모인 것이 교회당이오. 여러분이 성전이라고 교회요. 아멘. 왜? 예수의 영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는 성령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이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성령 인도 받는 삶이에요. 성령이 와 계시면 그분께 물어봐요. 그분이 뜻을 따라 나가는 건데 성령 인도 받는다 이 말은 가장 쉽게 말하면서도 성령 인도가 뭔지 잘 몰라. 성령 인도 받는다. 말은 많은데 그게 뭡니까? 아무리 잘 몰라. 성령 인도 받는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 따라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삶.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영이 말씀의 영이에요. 진리. 말씀이 예수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 하심에 독생자의 영광이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예수님이세요. 화가가 끓인 그 얼굴이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의 육체가 아니에요. 영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사람에게 육체에 보이려고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정보자는 오시려고 하니까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보인 것이 그분은 누구냐? 원래 말씀이에요. 그분은 진리예요. 진리를 알지 않는 진리가 자기가 진리가 내가 꼭 진리다 그랬어요. 그래서 진리의 영, 성령의 영. 아멘. 요한복음 14장 17절, 요한복음 16장 14제로 보면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성령이 진리의 영이심을 강조하고 있어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쉽게 설명을 하면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요. 성령이 아니면 말씀 못 깨달아요. 들어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또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순종하게 하세요. 순종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인도하시는 영이 바로 성령이시다고. 성령 아니면 여러분 저 은혜 받으려고 여기 못 앉아 있어요. 아, 목사님도 은혜 받아야지. 그거 안 돼요. 영이 없는데 어떻게 그러냐고. 불신자들, 교수들 내놓으라는 성과서 앉잖아요. 졸아요. 왜 졸느냐. 잠이 뭐지니 졸는 게 아니에요. 못 알아들어가서 졸는 거예요. 뭐라 들으면 10분만 들으면 잠 와야 하나요. 금방 오지. 러시아말 계속 들으면 잠 오지. 알아듣지 못하게 영어만 계속 하면 잠 오지. 그러니까 여러분 못 알아들으면 잠 오는 거예요. 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까지 뭐라 하면 안 돼요. 에이, 졸지마 졸지마 하면 안 돼요. 영접시켜야 돼요. 영접을 시켜야 돼요. 영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듣어요. 성 예수의 영, 성령은 우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성령 인도가 무슨 말입니까? 말씀 인도예요. 말씀 인도. 성령 충만이 뭐예요? 말씀 충만이에요. 말씀이 충만. 이걸 이렇게 성령 인도 따라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어요. 이 평안해야 돼요. 생명과 평안해야 돼요. 생명과 평안이. 이 육신의 사피에 사는 사람은요. 육체로 사는 사람은 평안이 없어요. 늘 불안해요. 늘 불만해요. 늘 불평해요. 육체를 살아가는 사람. 만족이 없어요. 영어로 사는 사람은 안 해요. 특징이 뭐냐. 생명과 평안이니라. 평안해야 돼요. 생명과 평안. 성령도 받는 사람은 특징입니다. 인도 받는 사람은 늘 여유가 있어요. 뺄풀고 뺄풀고 절대로 부정적인 말하고 무슨 그렇게 안 된다고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성령 하나는 듣고 계시는데 나 못해. 나 안 돼. 나 안 할 거야. 그런 말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 받는 사람은 그런 말을 감히 못해요. 성령을 의식하는 사람. 성령을 안 믿으니까 이 특권을 못 누리니까 부신앙적인 말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잘 들으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참 평안하세요. 참 감사하세요. 참 기뻐하세요. 참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참 행복하다. 이 고백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욕심 많은 사람은 절대 안 돼요. 지옥심도 안 채워졌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뻅니다. 이거 말 못해요. 성령이 살아면 해요. 아멘. 늘 하나님의 참 평안, 참 기쁨, 참 감사, 참 행복 이런 응답을 왜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참 불신이 아니라 불안하게 살잖아요. 불안하게 살잖아요. 불평하면 살잖아요. 불만 가지고 살잖아요. 온 신문 뉴스가 다 그렇잖아요. 이게 전도라고. 이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 축복을 지역 현장에서 나누자고 외치는 거죠. 사천 말씀 운동이에요. 아멘. 이번 주 토요일 날 경기도 안성에 우리 예원 러시아 교회, 러시아 당문화센터가 세워집니다. 안성 지역에 러시아의 언어를 쓰는 러시아 사람들이 천명이 살고 있어요. 천명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 복음을 증가하기 위한 현장이에요. 다민족 교회 1호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민족 교회가 많이 있는데 이 다민족 1호 지교의 당이 세워지는 거예요. 놀라워지죠. 서베타 목사님 5년 동안 지금부터 5년 동안 그냥 한 달에 두 번씩 계속 지속으로 내려가지고 그 말씀 운동을 시작해가지고 맺어진 열매예요. 조금 전에 이브에 마치 보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한국말 일찍 쓰지 마라. 러시아 말로 도별해라. 도별해야죠. 예원 지교도 하지 마. 다민 이 러시아 문화센터 러시아 말로 써라. 그리고 딱 러시아 사람들이 왔을 때 거부감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시대부터 러시아로 말아. 러시아 문화에 전배라. 모두 하나는 은혜지. 1층으로 들어갔는데 1층으로 들어갔는데 그 옆에 누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1층을 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층이 2층인데 하나는 완전히 그냥 카페식으로 꼬매가지고 이럴 때 애들 와서 커피 마시고 막 식사하고 놀도록 한층은 완전히 그렇게 꾸미놓고 밑에는 예배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마음껏 그냥 교제하고 와서 우리 사람들 와서 순시로 와서 빵 마시고 커피 먹으도록 커피 머신 달아놓고 그냥 빵 냉장고 재해놓고 그냥 먹으러 우리 장노님 세 분이 위원장 국장 부장 수고하고 또 안심사한 한 분이 수고를 많이 하셨다고 인테리어 다 이래가지고 수고를 잘 그렇게 꾸미는 거야. 내가 그랬어. 자기들 사는 집보다 훨씬 시원하고 훨씬 따뜻하고 훨씬 깨끗하고 훨씬 멋있게 만들어라. 이게 시작입니다. 바울이 말이죠. 마게도니아 첫 성의 빌리포 문을 열리면서 마게도니아를 비롯해서 로마까지 쫙 보험의 문이 열렸어요. 그 지역에 사는 인구가 지금 러시아만 천명이에요. 다문화들이 얼마나 많았냐 엄청나게 많이 살고 있어요. 수만명이 살고 있어요. 안성에. 그러니까 이제 2, 3, 7다라 보검말을 위해서 그 모든 러시아 언어를 시작으로 단민족 살리는 놀라운 지교당이 막 계속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응답이 시작이요. 그렇죠. 2, 3, 7다라 보검말으로 이어지는 증거의 길을 재물어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유명한 영성학자 브레는 매닝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브레는 매닝은 우리나라 6.25대 해병대로 그렇게 한국전쟁에 참여했던 분이에요. 이분이 프란시스코 수도회 수사로 들어가서 극률과 구제 사역을 극률과 구제 사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수행을 하고 큰 그러한 역사를 일으켰어요. 그렇게 사역을 구제와 극률 사역을 많이 했는데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있었어요. 알코올 중독자 지금도요. 이 신부들을요. 알코올 중독자들이 치유하는 센터가 있어요. 신부들은 술을 마음대로 먹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중독자 이 브레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치유 센터에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재각성을 통해서 그의 몸과 영혼이 완전히 새로 치유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은혜의 복음에 대한 뜨거운 감격을 가지고 그는 이제 사제직을 내놓고 오직 은혜 오직을 솔라그라티아 오직 이 믿음 솔라피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전도자가 이 복음만 증가 오직 은혜 정말로 오직 믿음 나 같은 불황화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은혜 주셔서 이렇게 전도자로 삼아주신 고백을 뭐라고 말했나 하니까 나는 브레는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맹렬한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표현해요. 브레는 자기를 찾아오신 조건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뭐라고 표현했냐 하나님의 맹렬한 사랑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맹렬한 사랑이라고 하나님의 맹렬한 사랑 그 어떤 것도 그 사랑을 멈춰갈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죠. 맹렬한 사랑 그 어떤 것도 멈출 수가 없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맹렬한 사랑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연계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맹렬한 이 사랑에 붙잡힌 삶을 살면서 더 이상 어떤 정지의식 어떤 비교의식 그런 사로잡히지 말고 완전 해방된 완전 자유한 그런 그리스도의 절대세자들 다 되시기를 죄모로 축복합니다.